고 신격호 명예회장은 롯데의 성공신을 써낸 장본인이자 마지막 창업 1세대 경영인으로서 지치지 않는 도전정신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경영 철학, 그리고 한 인간의 모습까지 최나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굴지의 대기업을 일군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도전은 끝이 없었습니다. 1948년 롯데를 창립해 2015년 이사직에서 해임될 때까지 67년간 계속됐습니다. 특히 신격호 회장은 국내에 기반이 없던 백화점과 호텔 사업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참해밭이 전부였던 잠실에 롯데백화점을 세워 2년 만에 번화가로 만든 뚝심은 유명합니다. 관광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에 국내 최초 독자적 브랜드의 호텔을 건설했고 세계 최대의 실내 테마파크 조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는 건설과 화학으로 사업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랜드마크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롯데월드타워는 고인의 꿈이 담긴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념도 시간의 흐름 앞에 퇴색했습니다. 아들 간 다툼으로 2015년 경영에서 쓸쓸히 퇴장했고 수감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신명예 회장은 끝내 두 아들의 화해를 못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